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이제이의 리얼리뷰 자 오늘 리뷰해볼 녀석은 바로 다크서클을 없애준다는 혁신적인 SNS 대란템 다크팬입니다 제이제이티비 구독 네 많은 여러분들이 다크서클을 없애는 제품들을 사용해달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광고를 찾아보고 첫번째로 일단은 이녀석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다크서클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달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런 상태였고 따로 다크서클을 더 그리거나 한건 아니구요 자연산이에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다크서클을 달고 태어났다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뚱딴지같은 소리냐 하실까봐 어릴때 사진 준비했어요 자 이 사진은요 제 돌잔치때 사진이에요 돌잔치때 이렇게 이쁘게 꽃가우 딱 있고 자 얼굴 보세요 잠 못자서 피곤했나봐 다크서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한 5살땐가 6살때 찍힌 사진인데 물놀이가서 찍은건데 물놀이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되게 열심히 했나봐요 자 피곤해 보이죠? 다크서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한 17살때 고등학교 1학년때입니다 한창 이미지 사진 유행할때 예 그 마술한다고 쓰고 되게 깝죽깝죽되면서 카드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아무튼 아주 뿐사시하게 찍어놓은 이미지 사진이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저있다 어디에? 눈 밑에 요렇게 오케이 근데 저는 지금 굳이 요 다크서클을 없애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리얼리뷰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면은 어차피 썸네일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저는 다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끌려서 결과가 빤히 보이는데도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하느냐 제가 봤을때는 다크서클이거든요 요 다크서클 어그로가 한몫을 합니다 유튜버에게 어그로가 없어지는거는 조금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굳이 없애고 싶지는 않은데 많은 요청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광고 보시면요 이제 눈 밑에 하루에 한 번씩만 바르면 된대요 그렇게 해서 며칠 바르면은 요렇게 광고처럼 시컴했던 다크서클이 점차점차 마술처럼 사라지는 기저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지금 당장 실험을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동영상 찍으려고 밑에다가 컨실러 바르고 위에다 비비까지 한거에요 네 한게 이거긴 한데 네 어둡죠 아무튼 더욱더 직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수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 컨텐츠는 단번에 결과물을 볼 수 있는게 아니고 매일같이 조금씩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 바닥에 카메라의 위치와 조명의 위치 그리고 제가 서 있을 위치를 표시를 해놓고 매일 같은 곳에 세팅을 해서 똑같은 조명 광량에 의해 촬영이 되었습니다 제품 가격은 16,700원입니다 제품 개봉 후 환불 불가 해서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뭐 환불할 거 아니니까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두세 번 정도 돌려주면 된대요 하나 둘 두 번은 조금 이제 야박하니까 세 번 자 이렇게 하면은 펜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는데 끝에서 나오네요 요렇게 액체가 나옵니다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흘러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기초화장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쓰라는데 사실 저는 뭐 따로 막 기초화장품 쓰는게 없어갖고 제 기초화장품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요겁니다 존쒘즈 베이비 화이트 로션 요거 해가지고 바르죠 시키는대로 해야죠 따로 쓰진 않지만 오케이 이렇게 바르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눈 밑에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 1 지금 눈 상태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자 발라보겠습니다 요렇게 펴보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쪽도 다크서클 밑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일단 3주동안 실험을 해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제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시간을 알려드려야지 지금 시간은 9월 21일입니다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뽀리도 안녕 네 오늘은 9월 22일 다크펜 사용 2일차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효과 없어요 내 다크서클이 없어질 수 있는 다크서클이 아니야 내가 잘 알아 네 여러분 오늘은 9월 23일 3일차입니다 3일차 갑시다 요게 조금 그 뭐 좀 아이크림 뭐 그런 느낌인가 봐 네 여러분 오늘은 9월 24일 4일차 발라봅시다 발라봅시다 9월 25일 5일차 괜찮아셔야 돼요 3주동안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괜찮아셔야지 아직은 뭐 그닥 9월 26일 6일차입니다 9월 27일 오늘로써 다크펜 사용 7일차인데 5월 26일 5월 26일 야 씨 똑같잖아 아직 화내면 안 돼 아직 이제 7일차야 오케이 이제 7일차니까 동영상 광고에서는 3주 했죠 21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화낼 타이밍이 아니고 2주째부터 이렇게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없다 싶으면 그때부터 다시 화를 다시 화를 낼게요 오늘은 다크펜 사용 8일차입니다 8일차 네 오늘은 9월 29일 9일차 언제쯤 밝아질래나 자 오늘은 9월 30일 10일차입니다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째 자 오늘은 12일차입니다 13일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10월 5일 금요일 다크펜 바른지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루가 밀리긴 했는데 지금 제가 작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12시 넘어서 해가지고 원래는 10월 4일이었어야 하긴 했죠 하지만 한 10분 지났네요 일단 잊지 않고 발라야 하니까 자 2주차입니다 2주차 한 2주째부터 그때부터 다시 화를 낼게요 아직까지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제품을 욕하진 않겠습니다 제 다크서클을 욕해야겠죠 어렸을 때부터 지워지지 않는 이 나쁜 놈의 다크서클 이게 나쁜 거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거 이게 아 네 10월 5일 금요일 다크펜 사용 15일차입니다 16일차 10월 7일 17일차입니다 18일째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19일차 오늘은 10월 10일 다크펜 사용 20일차입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1일 다크펜 사용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럼 자고 일어나서 내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어 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밝아진 것 같나요 저도 일단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볼게요 봅시다 지금 요거 1일차 영상입니다 캡처할게요 자 그리고 21일 쓰고 다음날 일어나서 요게 오늘 찍은 거 요거 캡처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조명 각도 똑같은 조명 광량으로 찍었으니까 얼마나 밝아졌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포토샵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 사진만 딱 따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너무 똑같은데 변화가 없는데요 아이씨 여러분 이게 1일차고요 요게 22일차 아이씨 자 21일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내일같이 자기 전에 발랐어요 그리고 좀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잠도 그래도 7시간 이상씩은 계속 잤단 말이에요 하루에 근데 변함이 없네 안 지워지잖아요 이게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요거를 갖다가 눈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은 문질문질 해주면은 다크서클이 없어진다고 근데 왜 제 눈에는 안 드는 거죠? 하루도 안 빼놓고 진짜 꼬박꼬박 시간을 맞춰가지고 맨날 내가 얼마나 그거 때문에 힘들어 에휴 그래요 이게 화장품을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제 다크서클이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의 다크서클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정도의 다크서클이라서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부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다크서클이 어느 정도 그냥 피곤해서 살짝 생기고 이런 분이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저처럼 이제 태어날때부터 달고 태어난 사람은 이게 안 지워질 수도 근데 일단 뭐 저는 안 지워졌다는 거 저 같은 사람 쓰라고 만들어놓은 상품 아닌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에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핫하게 광고가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제품 우리 수용이 형님도 추천한 근데 수용이 형님이 광고를 하는데 최근에 방송에서 김수용이 형님이 나온 걸 봤을 때 다크서클이 그대로였던 걸 봐서 아무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판다보 내 다크서클이 옅어질 수 있도록 다크서클이 옅어질 수